열흘 동안 펼쳐진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행사 규모가 대폭 축소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철저한 방역 속에서 정상화의 수순을 밟았다는 평가입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제의 마지막 밤을 알리는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관객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배우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폐막식은 올해 영화제를 빛낸 작품들에 대한 시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시아 신인 감독 작품에 주는 뉴 커런치상을 포함해 5관왕을 차지한 김세인 감독의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사는 화제작으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관객 7만 6천여 명이 찾았고 특히 개막식은 코로나19 이후 1,000명 이상이 참여한 국내의 첫 국제 행사였습니다. 혼잡하고 관리가 안 될까 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관리가 되게 철저하게 잘 되고 있어서 좋았고요. 대중적으로 접할 수 없는 그런 영화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 동네방네 비프 등 관객과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차단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온스크린 섹션을 만들어 시리즈물을 상영해 플랫폼이 아닌 콘텐츠 중심의 시대 흐름을 반영했고 영화제 콘텐츠의 저변을 넓혔습니다. 영화제에 참여한 한 분이 사후에 확진자 판정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관계된 모든 분들이 다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방역 지침에 충실히 따른 결과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영화 상영이 50분 지연되는 등 잇딴 운영 미숙으로 관객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크고 작은 잡음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축제로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